익숙했던 공간 두 글... 어? 왜 이래 이거? 아, 아, 잠깐만. 배터리가 나갔나 봐. 이거 배터리 좀 갖다 주시겠어요? 아, 있어요? 배터리 있어요? 어디 있죠? 이것도 촬영도 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아, 여기 있어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미안해.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쳐다보지 마. 미안해. 아, 아, 아. 다시 시작할게. 미안해, 얘들아. 어디까지 얘기했냐? 당황했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익숙했던 공간. 여기가 어디야?